오우 아 어떡합니다. 그는 이곳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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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지금 현재 포스를 보고 있어요. 포스는 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곳이고 그리고 증언을 받고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녹차 안대랑 홍차 안대랑 고구마 안대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좋은 점은 제가 원하던 일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직무지도 나오셔서 되게 잘해주시고 잔소리는 좀 심하시지만 그래도 되게 잘해주시는 편입니다. 사람들도 보고 언니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